우리 아이들과 함께 듣는 고사성어 이야기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자공이 사와 상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? 라고 묻자 공자가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자공이 그렇다면 사가 낫습니까? 라고 하니?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과유불급은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으니 중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노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네요